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잘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파악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유녀민 팀장과 함께 이슈 두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유녀민 팀장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3위 쟁탈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제 네이버가 급등하면서 8%나 상승했는데 오늘도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이버는 1%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네이버냐 카카오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하게 유녀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. 첫 번째 이슈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입니다. 오늘 방송에서 사실 어제부터 계속 나왔죠.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녀민 팀장에게 한번 결론을 제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런 고민보다 더 심각한 네이버 카카오 어떤 걸 골라야 하나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. 단도직입 쪽으로 여쭤볼게요. 어떤 게 좋을까요?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이버가? 네. 일단 저는 카카오, 네이버 사실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요. 감정은 없고 그냥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고 오늘 지금 약간의 차익 실험 문양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카카오도 충분히 더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, 특히 이제 하반기에 자회사의 IPO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에 반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달리 좀 체격이 다릅니다. 네이버는 사실 카카오보다 위 체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좀 비교돼서 많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업사이드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네이버가 또 많이 가느냐 사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한 15% 정도, 맥스 한 20%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좀 더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업사이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많으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네이버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페토가 이제 사실 네이버에서 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서비스 성장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역량도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